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맛있어? 맛있어요? 맛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100자 이내로 설명해주세요. 일단 떡이 치즈처럼 늘어나고요. 그리고 모짜렐라 치즈도 늘어나서 맛있어요. 말도 못하려봐. 너무 맛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불가사리라고 그러는데요. 이거? 이거지. 회가 오면은? 야 근데 연어를 해. 네. 6곡을 들었잖아요? 야식을 먹으면서 사전에 팬분들한테 이번 앨범 관련해서 질문이랑 스페셜 미션을 받았어요. 여러분이 보여주신. 네. 자 여기 있네요.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랜덤으로 나오는. 이번 앨범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뭘까요? 우리 레드벨벳의 댓글에 사다리 왜 탔어? 모르게요. 모르게요. 그리고 좀 더 스페셜한 거는 짱. 이번에는 레이 페스티벌 데이 원. 그리고 또 데이 원으로. 두 번째 거를. 또 뽑아볼까요? 네. 아니야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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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러고 싶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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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 이야기가 가장 맛있었어요. 안. 네. 왜 소름 돋는 거야? 다리가 왜 이렇게. 야. 아유. 아니. 아니. 오늘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요, 밥 싸는 형사들 파이팅! 이거 먹어봐, 먹어봐. 이거 간장 비비세요? 어, 좀 넣었어. 진짜 맛있다, 봐. 이거 좀 뺏어 가도 돼요? 와, 진짜 맛있네. 얘, 얘 라면 먹지도 않아, 먹지도 않아. 내 거 다 뺏어 먹었어, 지금. 더 먹고 한 입 더 줄까? 네. 얘가 나한테 왜 누구 잡았나? 왜 내 거 뺏어 먹고 나한테... 너무 맛있다. 감사합니다. 아침부터 이렇게 많이 먹을 생각. 조이, 밥 필요해요? 네. 야, 조이야. 너는 근데 이틀 동안... 아니, 제주 오면 맨날 돼지만 먹었는데. 아, 진짜 맛있다. 와, 이거 진짜 맛있네. 그치, 그치. 이야... 아, 이거 이게 맛있다. 와, 근데 이거... 돌솥밥을 먹어야 된다. 물에 그 전복 향이... 와, 진짜 맛있겠다. 진짜 맛있겠다. 엄청 촉촉하고 아직도 생각나요. 그... 너무 맛있어요, 진짜. 그거는 돼지 주는 게 최고예요, 진짜. 여기 좀 고기 좀 주세요. 야, 명이나물이 뭐지? 명이나물이 좋은 거야. 명이나물이 이거 안 먹니? 아니, 그냥 먹어야 돼. 우와! 후추냉이다! 아, 이거 어떡해, 이거. 여행권이 뭐야! 짠, 지렁, 지렁. 이따몬, 지렁. 이따몬, 지렁. 감사합니다.